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생각이 너무 많은 30살에게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 표지에 보면 저자 이름이 김은주라는 분인데 김은주라는 저자 이름이 나오고 그 옆에 관로하고 구글 수석 디자이너 이렇게 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 위에 보면 25년간 세계 최고의 인재들과 일하며 배운 것들 이런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딱 표지만 봐도 이 저자가 대단한 분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25년 동안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고 퀄컴 등을 거쳐가지고 이제 구글의 수석 디자이너 자리까지 왔으니까 뭐 성공한 직장인이라 이렇게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부러운 그런 경력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화려한 모든 직장인들이 다 참 부러워할 것 같은 경력을 가진 이 저자인데요 이 책을 딱 펼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가면 증후군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나옵니다 저자가 구글에 입사한 이후에 겪어야 했던 그 마음고생 말로 다할 수 없는 스트레스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얼마나 위축되었는지 이 가면 증후군이라는 마음의 병을 알았다는 겁니다 가면 증후군을 지식백과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의 성공이 노력이 아니라 순전히 운으로 얻어졌다 생각하고 지금껏 주변 사람들을 속여왔다고 생각하면서 불안해하는 심리상태 막 그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그 길을 걸어갔는데 본인은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곧 실력이 이제 들통나가지고 이제 쫓겨날 것이다 이런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요 심지어는 회의 같은 거 하기 전에 회의가 시작될 때까지 화장실이 숨어있고 주차장으로 가가지고 자기 차에서 내리지를 않고 이런 정상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받는 분 다 아시지만 폭식하고요 지금 막 일이 산대미처럼 밀려있는데 일은 안 하고 계속 인터넷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에 쫓겨가지고 결과물이 좋게 나오지 않으니까 또 그런 자기가 너무 밉고 너무 한심하고 이런 병든 상태가 1년 동안 지속이 됐다는 겁니다 외국인으로서 언어도 짧고 문화도 익숙하지 않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나 그게 참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책에서 더 흥미로웠던 건 그 다음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런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힘들었는데 어느 날인가에 그 마음을 이제 구글 직원들 내부에 이메일 소통하는 데가 있나 봅니다 거기다가 자기 동료들한테 이제 그런 글을 써 보낸 겁니다 나는 우물한 개구리다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말자고 미국까지 왔는데 나는 이 넓은 바다에 떠 있는 작은 섬 안에 더 작은 우물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겪었던 마음고생들을 이제 쭉 피력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이메일을 직원들한테 보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메일이 직원들 사이에 너무 빠르게 퍼져나가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막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는데 그 글을 읽고 나도 울었다 너무 공감이 된다 내가 당신 글을 읽고 너무 많이 위로를 받았다 막 이런 글들이 막 쇄도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요 아니 뭐 이 언어가 짧고 또 문화가 낯선 곳에서 힘들어하는 이 한국분 저자의 그런 열등감과 마음의 고통은 이해가 되는데 아니 그 미국 사람 자기 나라에서 사는 세계적인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인다는 그분 직원들도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져있다는 게 뭘로 의미하는가 그래서 그 책에 저자가 그걸 보고 놀라가지고 딱 한 줄 이런 글을 표현합니다 다들 똑똑하고 잘나 보이던 그들도 나처럼 숨죽인 채 상처받으며 자신과 열심히 싸우는 중이었구나 그래서 그 소제목 중에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이 소제목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책을 보면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피로사회라는 책을 기억하실 겁니다 독일에 있는 철학자가 쓴 책인데요 그 책이 주장하는 게 딱 한 포인트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사회는 성과사회다 그렇게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권위주의 시절에 그 사회는 규율사회인데 이제 21세기가 돼서 규율사회가 변해서 성과사회가 되었다 그리고 이전에 겪었던 규율사회는 권위적인 목소리로 이거 하지마 이거 하면 안 돼 그런데 이런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규율이 이 규율사회의 특징이라면 성과사회는 이런 억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긍정을 강조하고 굉장히 낙관적인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사회라는 겁니다 그 보기에 훨씬 좋아졌죠 억압하고 강압하는 게 아니라 너도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무한 긍정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과사회인데 그런데 이 성과사회가 함정이 뭐냐 이 긍정의 과잉을 강조한다 이 책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긍정의 과잉 그래서 이 긍정의 과잉을 가지고 스스로를 착취하고 혹사시키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규율사회가 타인에 의해 가지고 혹사당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사회라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성과사회는 스스로를 혹사하고 스스로를 착취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규율사회의 부정성은 광인과 범죄자를 낳는 것이라면 성과사회는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만들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무한 경쟁의 장으로 몰고 가서 그냥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엄청나게 혹사시킨다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해 드렸던 구글 직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러워하는 그 구글 직원들이 사실은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 미국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유명하고 좋은 회사면 회사일수록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다 견딜 수 없는 스테리지 속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게 그 책에서 제가 알게 된 내용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탈진, 무기력, 번아웃 이게 지금 국제 질병으로 분류가 됐다는 탈진, 병이랍니다 병 오늘 우리 시대에 제가 지난 여름 몇 주 동안에 이런 것들을 묵상한 이유는 사실 오늘 본문 때문에 이런 책들도 구하고 묵상했는데요 정말 이 여름 휴가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역자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스스로를 끊임없이 소진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착취하고 혹사시키는 이런 시스템 속에 빠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인데 하나님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알아요 이 기도가 별로 응답이 없다는 걸요 너무나 여기에 지금 이 시스템에 옹매여 있는 현대인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걸 들으셨을 거예요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다 자도 잔 것 같지가 않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책을 읽고 방향이 지나 전환되다가 제 마음이 이번 여름에 계속 묵상되어졌던 말씀이 10편 23편입니다 요원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10편 23편의 2절이 제 마음에 이렇게 좌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휴가 갔다 와가지고 휴가 갔다 왔는데 쉬었는데 쉰 것 같지가 않다 푹 잤는데 잔 것 같지가 않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진정한 대안이 2절에 있는 주님의 쉼으로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2절 말씀이 왜 대안인가 이 2절은 3절을 낳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부분은 영어성경으로 보니까 Restore my soul 이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Restore 이 단어 중학교 때 다 배운 거 아닙니까? 회복시키다 복구하다 세상 직장이 휴가 주어서 회복시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삶에 찌들리고 지쳐있는 우리 인생 입장에서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또 주님께서 가이드해 주시는 그 쉼과 회복의 자리로 가야 된다 딱 3주 전인데요 제가 간증하는 건 이제 다 괜찮아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조금 이게 과장된 말인지 모르지만요 일시적인 패닉이 온 거예요 너무 두려운 겁니다 일만서도 파손 운동 이거 괜히 해가지고 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닌가 딱 3주 전 주일 하루 전 토요일날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해야 되는 토요 오후에 아파가 막 진짜 머리가 너무 심하게 아픈 겁니다 설교 준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데 그리고는 이제 새벽 2시에 마음이 불안하니까 새벽 2시 좀 지나서 이제 눈이 떠졌는데 여전히 막 머리가 계속 아프니까 설교 마무리가 잘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3주 전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1부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는 사실은요 비상회의를 소집해서 2부 설교를 제가 못했습니다 3부는 내가 좀 쉬었다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는데 3부도 못했습니다 제 19년 목회 중에 설교 딱 한 번 한 건 3주 전 주일이 유일한 거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집으로 일찍 돌아와서도 계속 머리가 너무 아프고 마음의 두려움이 막 계속 밀려오는 겁니다 이제 일만서도 파손운동 드림센터 사회화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내가 이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 아니냐고 괜히 이런 거 다른 대형교회 목사들은 나보다 덜 똑똑해가지고 일만서도 파손운동 같은 거 안 하겠냐고 어차피 되지도 않는 걸 내가 지금 이걸 지금 꺼내놓고 우리 성도들을 지금 이렇게 괴로움과 고통의 자리로 몰고 가는 거 아니냐는 두려움이 막 너무너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상세한 간증은 또 언젠가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저는요 이 지난 3주 전에 머리가 깨질 대신 아픈 이 말로도 않을 수 없는 두려움으로 시작한 지난 3주였는데요 그 3주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신 거는 이런 말로 다 못합니다 먼저 정서적으로 저를 만져주시더라고요 이 과정만 설명해도 오늘 설교 이걸로 다 채울 수 있습니다 마음의 번뇌를 없애주는 그 선명한 그림을 그려주는 거거든요 일만성도 파손운동 선언한 걸 후회한다고? 네가 후회한다고 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후회 안 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해야 되는 일을 이 시대에 너 같은 목사에게 맡겨준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갖고 갈등하지 마라 사람이요 내가 안 할 걸 괜히 했나? 이게 사람을 엄청 힘들게 만드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만져주신 여러 가지 정서적인 치유는 이루 말로 다 못합니다 지금 아직 일만성도 파손운동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근거로 지금 이런 두려움에 빠졌느냐고 그러면서 찬양으로 저를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만성도 파손운동에 제가 그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대안을 막 주시는데요 이제 여러분 한 8월 한 넷째 주 다섯째 주부터 드림센터에 대한 거하고 일만성도 파손운동에 지난 여름에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많은 인사이트들을 이제 곧 나누게 될 것이에요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냐 머리가 깨실듯이 아픈 그리고 두려움이 물밀듯 밀려오는 그 순간에도 이쪽 한편에서는 여전히 제가 경험했다 하나님 반드시 쉼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 반드시 대안을 주신다 반드시 거기에 무슨 빨간약 바르고 그냥 미봉하시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마음의 확신과 마음의 두려움이 두 개가 같이 가지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걸 또 경험한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휴가 다녀왔는데도 쉰 것 같지가 않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제가 경험했던 이 말로 다할 수 없는 마음의 부담감 그걸 무슨 유명한 그런 저자가 경험했다고 하는 가면 중근으로 나 이게 다 가짜야 나 이거 들통날 거야 이런 마음의 고통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10편 23편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원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꼴짝으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꼴짝으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늘 우리를 쉼과 회복의 자료를 인도해주는 주님 그래 지난 3주 동안에 저는 마태복의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나 너무나 잘 알고 또 외우는 말씀이지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휴가를 다녀와도 여전히 하나도 좋아진 것 같지 않은 현실 속에서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내면의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주님의 모습을 저는 오늘 본문에서도 제가 발견을 하는데요 이제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쭉 살펴왔던 과정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파송받은 제자들이 열정적으로 사역을 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감 6장 12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러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렇게 열정적인 사역을 한 제자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주님께 그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30절입니다 본문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렇게 그런 너무나 열정적으로 행한 일들을 낱낱이 보고를 드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31절이에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32절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 피로사회가 말하는 착취하는 이 세상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온어가 물 들어올 때 배져야 되는 거 알지 지금 이제 막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하니까 지금은 쉴 때 아니야? 미친 듯이 달려가야 돼? 나한테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말고 다시 가 현장으로 가서 열심히 하란 말이야 우리 주님은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왜 이게 가능할까요? 주님은요 그 제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주님의 관심은 그 제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관심이 그 제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나타났느냐를 기뻐하신과 동시에 쉼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3주 동안에 제가 눈물 나게 참 회복을 경험하면서 감격했던 게 이런 주님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은요 2만 명을 통하여 1만 성도 파수 운동이 잘 되는 거에도 관심이 있지만 저 한 사람에게 진짜 관심이 많으신 걸 제가 이게 치유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두 가지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쉼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쉼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주님 이시영 박사라고 정신과 의사 굉장히 오래 활동하시는 그런 원로 의사이신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쉬어도 피곤한 사람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저자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하나 소개하는데요 이 도파민은 한마디로 케라 호르몬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보상이 돌아오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잖아요 밤을 꼿박 새고 그렇게 발표하기 위해서 연구 자료를 다 준비하고 밤을 꼿박 새가지고 설교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이 설교에 은혜를 주시고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요 하나도 피곤하지 않은 거 그게 도파민 때문이래요 기분 좋은 호르몬 음무에 열중하고 있는데 상사가 와가지고 자네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 처음 봤다 대단하다 칭찬 한마디 해주면 그거 하나만으로 신이 나가지고 모든 걸 꼭 일하는 거 이게 도파민 호르몬이 나와서 그렇대요 그래서 이 도파민을 의욕 호르몬이다 의욕 호르몬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 대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으면 이 도파민 호르몬에게 이 호르몬의 문제는요 스톱이 안 된대요 중단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 도파민 호르몬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더 큰 것을 향해 더 많은 것을 향해 더 높은 것을 향하여 성공을 향해 그래서 이제 인간의 끝없는 욕망 이게 도파민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은 한마디로 말해서 중독성이 있는 위험한 호르몬이다 이런 설명을 정신과 의사분이 정확하게 분석하신 거겠죠 그리고는 굉장히 제가 와닿는 한마디를 그 다음에 하시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브레이크 없는 도파민 사회다 책 내용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감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피로사회 그리고 스트레스 홍수 시대는 모두 도파민적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쟁사회가 만들어낸 역기능이라 말하고 싶다 따라서 뇌피로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파민의 지나친 욕심부터 줄여야 한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피로사회의 책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사진을 찾아보니까요 피로사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성과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착취하고 소진하여 결국 사회 구성은 모두가 피로하게 되는 사회 한마디로 브레이크가 고장난 도파민 사회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이 두 갈래 길이 놓여있는 겁니다 내버려두면 도파민 사회로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피곤하게 만드는 비교하고 또 열등감에 빠지거나 우월감에 젖어 살거나 끊임없이 이 도파민 브레이크 없는 도파민 사회로 몰고 가는 그 길로 가거나 주님의 초청에 의해서 수구하고 묵은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두 갈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의 초청은 계속 이루어지는데 왜 예배가 이렇게 군둥합니까 왜 여러분 은혜를 받는 일이 어렵습니까 지금 도파민 호르몬이 너무 왕성하게 나오고 있는 것 때문에 아닙니까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딨냐고 지금 미친 듯이 달려도 지금 안 되는데 애들 놓고 고3 지금 수능이 며칠 남았다고 예배 예배 그럴 타령이냐 미친 듯이 지금 독서실 가서 공부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거 아닙니까 마르바 던이라는 신학자가 쓴 안식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안식일의 의미를 잘 풀어선 책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안식의 의미를 네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거침, 쉼, 받아들임, 향연 한 대목 한 대목이 굉장히 저에게 의미가 있었지만 저자는 지금 이 안식일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거침, 거침 그분이 이런 주장을 해요 안식일은 한마디로 노력을 거치는 날이다 이게 엄청 되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노력을 거치는 날이래요 이게 뭘 뜻하느냐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식일의 거침은 인간의 탐욕에 대한 거침을 선언하는 것이며 매주일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안식일의 거침은 인간의 탐욕에 대한 거침을 선언하는 것이며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우상들로부터 거침을 선언하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저에게 하나님 신은 경고가 이거예요 왜 목사가 안식은 설교하면서 자기에게는 안식이 없느냐 방향만 다르고 색깔만 다를 뿐이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저급한 탐욕 욕망 더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고 더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고 더 큰 교회 목사로 되고 싶은 우리의 욕망 그래서 오늘 교회의 모순이 뭡니까 지금 도시교회는 어디 목사님 모집한다 그러면 200명 300명씩 응시하는데 지금도 시골교회는 단위 목사가 없는 교회가 이게 저속한 표현인가 천지빛깔입니다 뭘 의미하느냐고요 제가 목사가 됐다고 제가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제가 맨날 성경만 본다고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한 게 아니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안식이라고요? 노력을 그치는 날이래요 뭐가 안식이라고요? 탐욕에 대한 그침을 선언하는 게 그게 안식이래요 군의주의 시절에는 타인이 나를 그렇게 괴롭혔댑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는요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쉬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나를 끊임없이 억압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3주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면서 저를 다루시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이걸 좀 전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목회자들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버리는 내용이 똑같은 거랑 똑같은 거 안식이래 그침은 인간의 탐욕을 그침을 선언하는 것이며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우상들로부터 그침을 선언하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이게 안식이래 진정한 의미 3주 전에 머리가 깨질듯이 아팠던 제가 경험했던 그 두려움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믿음없음 하나님 죽었냐 일만선도 파손운동 선언한 거 후회한다고? 네가 후회하면 그게 거쳐지는 일이고 네가 잘했다 생각하면 그 일이 잘 되는 일이냐 그 인간적인 비즈니스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 일이냐 네가 싫다고 해도 갈 수밖에 없는 길이면 가야 되는 거고 네가 아무리 여기가 조사원이 누리고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으면 중단해야 되는 건데 뭐? 일만선도 파손운동 선언한 거 후회한다고? 꾸질함이 안식이에요 꾸질함이 여러분 꾸질함이 치우라니까요 뭐가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히고 계세요? 남 탓이 많은 시대 아닙니까? 저 사람 때문이라고 내 직장 상사 때문이라고 아닙니다 그건 예전 권위주의 시절이고 지금은 피로사회는 자기가 자기를 얽어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오늘 성령님이 정말 우리를 얽어매는 이 도파민 너무너무 기분 좋게 만드는 그게 마약하고 같은 거라 그러잖아요 오늘도 우리를 쉼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초대에 응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쉼과 관련해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의미부여 후에 다시 달리게 하심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쉬게 해 주시려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데요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31절부터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울로부터 도부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제자들과 도부로 쉬으러 가셨는데 사람들이 먼저 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 쉬는데 도움 드리려고 내가 어디 부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까 전부 그냥 자기들 상황만 가지고 손 내미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쉬실 수가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시느냐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 이 큰 무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심 제자들의 심을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냥 그 그렇게 그냥 반갑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주님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오병이의의 기적이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당신의 심을 방해한 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사건이 이게 오병이의의입니다 정신과 의사 이분도 정신과 의사인데요 문요한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오티움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것은 이 저자가 이제 이토록 멋진 휴식 이런 제목의 책에다가 추천사 쓴 걸 보고 제가 이 책을 알게 됐는데요 자 내용 한번 들어봐 추천사 이렇습니다 2020년도에 실시한 한 통계조사에 의하면 무려 70% 이상의 직장인이 번아웃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일하지 않는 휴식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좋은 에너지로 채우는 의식적 휴식이다 이렇게 좋은 휴식을 라틴어로는 오티움이라고 한다 이 오티움이 뭔지 아시겠죠 그냥 드러누워 낮잠 잔다고 휴식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기에 대하여 자기 내면을 좋은 에너지로 채우는 그런 휴식이 이게 오티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저자의 한마디를 제가 옮겨 적어 놓았는데요 들어보세요 치유란 고통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활기를 되찾는 것임을 깨달았다 이걸 제가 왜 의미를 부여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육신적인 쉼을 위하여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당신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주님은 바로 육신적인 쉬심을 포기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면서 참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한 인생들이구나 극률함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해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두 번째 대지를 의미부여 후에 다시 달리게 하심 이렇게 정했을까요 제가 3주 전에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설교도 못할 정도여서 당회에다가 도저히 저는 할 수가 없겠어요 6개월 쉬도록 허락해 주시라고 제가 그걸 요청 안 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주님이 저에게 사명으로 다시 의미부여를 주셨습니다 일만소득 파송운동 드림센터 사회화는 네가 좋다고 하고 싫다고 안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시대에 너와 분당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다 그 의미를 다시 해보고 하니까 치유가 되던데요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또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다시 또 거론할 생각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제가 맨 앞에서 소개해드린 생각이 너무 많은 서른사력이 책에 보면 파블로 피카소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 피카소의 말을 들어보세요 삶의 의미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것이고 삶의 목적은 그 재능으로 누군가의 삶이 더 나아지게 돕는 것이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삶의 의미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것이고 삶의 목적은 그 재능으로 누군가의 삶이 더 나아지게 돕는 것이다 막연히 팔자로 드러누워 쉰다고 쉬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나는 육신적으로 지금 제자들과 더불어 쉬러 가셨는데 오늘도 그 주님의 피로를 따라 찾아온 사람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제자들이 그날 저는 반드시 이걸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피곤은요 의미입니다 피곤은요 의미입니다 피곤은요 의미가 부여될 때 회복이 되는 것이라는 것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한국 사회는 브레이크 없는 도파민 사회라고 했습니다 욕망을 부축기고 자기를 끊임없이 착취하고 소진하고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모두를 피곤하게 만드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이 쉼의 자리에 초청하시는 주님에게 우리가 반응하기 위해 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침의 영성입니다 그침의 영성 그 책에 그침의 종류를 쭉 설명하는데 근심, 걱정, 긴장 이것을 그치는 게 그침의 영성이고 더 중요한 것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그치는 것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그치는 것 이게 그침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그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이 제공해 주시는 쉼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남은 여름철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